네, 안변에 우리 화요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변희 대표님, 안정일 의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를 사랑한 안정일 의사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민영배 의원 모시니까 속이 내 뚫리네요. 네, 방금 저도 찍어봤습니다. 속이 좀 뚫려. 오, 민주당이 저렇게 훌륭하고 기억도 있구나. 저는 누군지 몰랐는데 너무 말씀을 소탈하게 하셔가지고 전부는 누굴 것 같아요, 민영배 의원님. 촛불집회 제일 많이 나오신 의원님이죠? 민영배 의원님, 기웅민 의원님, 황혼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이분들. 제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촛불집회 아직 한 번도 안 나와본 의원이 민주당의 다수입니다. 그건 저는 퇴진이나 탄핵을 꼭 예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좀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촛불집회나 좌우중도 합작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고 한두 번은 들려보고 그래도 국민들이 왜 예전에 정통 보수 세력이었던 분들까지도 퇴진을 외치는지 한 번은 알아보고 연락해보고 고맙다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도 민영배 의원님, 다수는 여러 번. 집회도 관심도 연락도 없어요. 이런 정당은 한 번 정말 대혁신하거나 해체 수준으로 다시 제작을 해야 됩니다. 언론에 나오고 달리 민영배 의원 얘기에 따르면 엊그저께 열렸던 의총회에서 이재명 대표 얘기한 건 아주 마지널한, 변두리에서 한두 명이 맨날 얘기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 얘기한 거고, 당대표 책임자랑 한 명인가 얘기한 거고 실제로는 지금 상당히 위기니까 혁신과 싸움, 이 두 가지 포지션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기구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당할 수가 없다. 검찰의 이 살라미 전술에, 농담폭격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명배 의원은. 그래서 그건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7, 80%였다는 거예요. 언론을 하셨으면 그냥 이재명 모래 이 계기만 나왔다고 그냥. 누가 요즘은 언론 보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 언론비도 보지도 마시고 믿지도 마세요. 총선 때까지 가만히만 있으면 윤석열 지지율을 떨어지니까 자동으로 배치단다, 이게 있었잖아요. 이게 환상이라는 게. 저기는 칼을 해주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쪽이. 저런 상황으로 민주당이 이제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있으면 민주당은 내가 봤을 땐 고사당에. 부패 정당 되는 거예요, 완전히. 한 50명은 그냥 잡혀갈 수 있습니다. 어허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 총선 앞두고 아마 윤석열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방도가 없잖아.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서를 처리소 이름으로 바꾸고. 처리소 이름으로 바꾸고 안전하다고 발표한 다음에 수산물 수입 절차로 가는 거거든요, 일본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아니고 골로 가는 건데 그걸 만회할 유일한 수단은 한동훈과 이혼서를 앞세워가지고 일주일 또는 한 달에 몇 명씩 민주당 후보 명단이 나올 거랑 앞으로. 그럼. 그래서 아마 김용민 의원은 공개적으로 선포를 했더라고요. 뭐라고요? 앞으로 저도 파렴치법으로 몰릴 수 있다. 미리 알려드린다. 내 뒷조사를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검찰이 그런지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어떤 투서라든지 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보면 선거나 의장 활동 과정에서 많은 제보나 투서가 검찰로 들어가 있거든요. 공개적인 비공인 고수고발도 들어가 있고. 예를 들면 제가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미용사 회장 시절에 많은 횡령과 배임임으로 고발해 놨잖아요.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는데 정보는 갖고 있어요. 만일 최영희 의원이 민주당이었다. 그러면 다음 주쯤에 터뜨리는 거죠. 모든 미용사들의 돈을 이렇게 매덕을 배임하고 횡령을 했어? 아들한테 일과 몰아줬어? 그럼 언론이 한 20군데 붙어보세요. 그러면 한 한 달간 최영희야. 만일 최영희가 민주당이었으면. 지금 일주일째 언론에서 김남국 한 곡지 안 쓴 기사 있으면 언론이 나오라고 그래.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2주입니까? 매일매일 김남국이야. 그러니까 세뇌가 되면 김남국이 나쁜. 김남국이 좀 문제 있어. 아 참 이게 이 합작품의 이건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죠. 금날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총선까지 1년 남았어요. 1년 동안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어제 그 보수 채널에서 윤창중하고 보수 인사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좀 윤석열 쪽을 비판하면서 아 다른 방법으로 지지를 올린 거는 포기했구나. 그럼 남은 거는 이제 따라잡는 거. 보수 쪽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사람들은 그냥 숨어있으면 안전하겠지 이제 이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맞아요. 다 하나씩 혜빈에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정치검찰 악마하지 말아라. 뭐 이재명의 사법 디스크 어쩌고 송영길 어쩌고 김남이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민원 안팎의 인간들은 깊이 반성을 선찰해야 돼요. 물론 저는 민원 안에 만져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목소리도 비판해요. 네. 그거하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하는 짓거리는 구별해서 그렇지. 저거 봐라. 저것들이 완전히 민주당을 악마하고 많이 사랑해서 철저한 기획과 공작으로 예를 들면 캐비닛에 냈던 것들을 딱 꺼내놓고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두 개씩 꺼내고 그런 형국이잖아요. 실제로. 앞으로도 그럴 거거든요. 많이 보이는데 검찰 편을 든다.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동공고동란에 있던 동지대 잘못도 지적해야 되지만 아예 갖다 바친다? 체포를 당해라? 의원직 사퇴라? 이런 짓은 진짜 해선 안 되는 거죠. 민영비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 딱. 아니 그걸 반박하면서 내부에서 싸워줘야 돼 저거. 김남국 의원이 혹시 잘못 당했다. 의정활동 중에 어쨌든 사람들은 정말 피말리는 윤석열의 시대나 민생경기 위기 시대에서 하는데 코인에 너무 정신이 팔렸다 그러면 그건 내부적으로 딱 그러면 비판한다 하더라도. 이게 왜 이렇게 2주 동안 1만 년 살다니는 악마가 될 일이냐라고 반박하라고 나와줘야죠. 근데 갖다 바치대? 너 나쁜 놈이야 나가. 그리고 의원직 사퇴해. 그 수술은 뭐예요? 그럼 검찰에서 구속회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당했는데. 탈당한 사람도 조사해야 되는데 이야 진짜 냉정해. 근데 그 변 대표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이게 갈수록 이게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근데 얘네들은 지금 시찰이 간다 그러는데 시찰도 아니라 관광 홍보와 계속해서 어떻게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들이 정확히 짚었는데 우리가 그걸 가서 조사하려면 이제 채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분석하는데 한 몇 개월 걸린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할 시간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시찰을 빙자한 쇼 한 번 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박류 다 인정을 하고 문제는 그렇게 돼버리면 수산물 수입 같은 경우 WTO에서 이겼는데 맞아요.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맞아요. 이제 와서 보면 도쿄에서 오므라이스 먹을 때면 결판을 낸 거 같아요. 그때 기시다 쪽에서 얘기했다고 그러고 우리 쪽은 얘기 안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가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관계를 푸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 쪽을 배려해 줄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엄청난 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쿠쿠시마 오염수가 6월, 7월 빠르면 이때부터 투기가 시작되면 우리나라 국내 어민들 이게 생태계가 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비하고 태풍하고 만나게 되면 한반도에 뿌려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원자력비를 맞게 되는 거야 국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시찰 배인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일본에 가서 러브샷하고 온갖 주접을 떨고 술을 먹으면서 일본은 다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쿠쿠시마, 위안부, 독도, 초계기 문제까지. 그래서 윤석열은 다 듣고 끄떡끄떡이고 온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막 하면서 긴시다한테 시다 바리 하면서 온 거고 그게 이번에 지다 와서 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에 화답 조치로 시찰단이라는 그럴싸한 말인데 사실은 관광견합단이고 아무런 검증이 없다 바로 일본에서 안전성 검증은 아니라고 바로 일본이 받아치고 그려놓고 한국 정권에 한 게 오염수를 처리해서 바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진짜 100% 지금 사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국제사기 위기.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미 투기하고 방류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이거. 아니 그럼 소장님이 독교전락 앞에 가서 1인 시위에 예 알죠. 지금 뭐 그린피스, 한국의 환경단체, 한국의 어민단체들 전부 다 총 비상태세고요. 일본의 어민단체, 일본의 민주시민단체들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촛불집회 때 22분의 일본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전쟁으로 치닫고 대결로 치닫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기시다의 과거의 모든 잘못을 은폐하는 두 사람의 사기에 반대하고 그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그렇게 함부로 방류하는 반대한다는 입장은 공식이 되시더라고요. 거기에 3인당 반사장도 있었고요. 일본의 야당. 입험민주당 전 의원도 있었어요. 그렇게 22분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한일 시민사회, 양심적 지식인들 그다음에 어부들, 어민들 그리고 그린피스 같은 또 한국의 환경능력 같은 세계적인 환경단체들이 모두 연대해서 거대한 전설을 만들 수밖에 없다. G7 현장에도 아마 일본 환경단체라는 양심적 단체들이 반대를 할 거예요. 오염수 방금이. 필요하면 G7까지 가야죠. 아마 우리 교포단체들도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비행기가 빚어서. 네. 돈도 없고. 그건 아시겠죠. 매주 토요일 촛불집회 왔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는 자오중도 압착집회에서 저희는 어저께 기독교 장로에서 목사님들 수백 명이 모여서 큰일이었어요. 기장이 움직였거든요. 네. 한국 기독교의 가장 권위 있는 집단이 기독교 장로이거든요. 숫자는 예수교 장로보다는 저어요. 하지만 그동안 역사적으로 고비고비마다 반독제 민주화라든지 뭐 환경문제라든지 남북하여 한반도 평화 같은 거 앞장섰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렇게 단초래요. 기독교 장로 총회 7일 매고 윤석열 태진.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서고 토요일 날 불교계에서 첫 시국법회를 하잖아요. 야단법서. 야단법서. 숙불집회 5일 전에 셋이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좌우중답자 결의에 또 있습니다. 국민들의 힘에 저희는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병일 대표님 이 얘기 좀 하죠. 난데없이 이명박이가 청계천을 산책하고 말이죠. 산보 나와서 무슨 날인 줄 알았는데 무슨 날인 줄 알았어요. 청계천 복원 날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청계천 복원을 함께 했던 사람들하고 나타나가지고 이재우 전면내서 쭉 가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거죠. 안 그래도 지금 TK에서 친이계들이 노리고 있다 했는데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게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현재 할 때는 윤석열 정권이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좀 준엄하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명박 입장에서도 기자회견 좀 해라 이런 말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거 안 떠나가지고 왜 기자회견 안 하냐. 그런 거 한 마디도 없이 아부 아첨하는 완전히 무슨 간신배가 아부 아첨하는 거 그래서 이 친이계들이 웃긴 게 이재우라는 사람은요. 맥을 쇼를 기반해가지고 엄청 때려요, 윤석열을. 그래서 이재우 씨가 지금 젊은 씨가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 맞아요. 같이 나와서 같이 나왔어요, 이명박이랑 이재우가. 그러면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아첨하고 이거 뭡니까? 작전, 작전. 작전해서 이거는 박지원 씨가 저한테 한 얘기인데 윤석열의 인기가 떨어지면 이제 친이계들이 야 너 대통령 권력 한 60% 70% 내놔. 우리가 대신 운영해주고 너는 나가서 수렴하셔. 사실상의 내각제로 권력을 탈취하겠다는 게 친이계들의 음모거든요. 그래서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띄우는 거야 이게. 국민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이. 윤석열 조건이 이제 무너지면 우리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먹겠다는 게 친이계들이에요. 그럼 이번에 공천에서 확실하게 받아놔야겠네. 공천 전에. 공천 전에. 공천 전에. 총선 전에 일단 이걸 받아먹고 총선에 이제 주로는 친이계가 되는 거고 검사 애들은 한 30명 떨궈줄게 너 먹고 주로 밖에 나가서 술이나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친이계들의 음모이기 때문에 이제 이재우와 이명박의 발톱이 들어간 거죠.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아니 이미 집권했다가 집권했다가 국민의 지타를 많이 받은 세력 아닙니까. 그리고 간박까지 갔다가 재판까지 받았잖아. 간박을 누가 보냈어. 윤석열이 보냈잖아. 억울하다며. 억울하다며 말을 해야지. 만세 찬양을 합니까. 진짜 이명박은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래도 몇 차례 사과를 했어요. 정책 재수처. 이명박은 이것을 내내 정치 공작이다. 억울하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자기를 죽이게 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수사 총책임자 구속 중에 윤석열 한동훈 집단인데 나오자마자 윤석열 찬양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사과도 안 해요. 반성도 안 해요. 그래놓고는 근데 나온 이유가 뭡니까. 윤석열 한동훈 풀은 이유가 뭡니까. 중증 환자라면서요. 근데 이번에 6킬로를 걸어요. 두 시간 동안. 부동시로 군대 병역 면제인데 돌집구 투수가 되고 윤석열이 또 유소년 야구대회에 참여하고 심판도 보고 심판을 어떻게 봅니까. 부동시가 술도 잘 먹고 당부도 잘 치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잖아요. 아파크 타고 막 똑같지 않아요. 얼마나 상관. 윤석열 지가 부동시로 병역 비리를 저질렀던 자가 인명박부단 거 쇼라는 거 알면서 풀어주고 지 정권이 워낙 정치검찰하고 김건희 세력 일부 외에는 아무도 세력이 없으니까 국민의힘은 자기가 못 믿으니까 태용호 정도만 믿고 김견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사실 바지로 내쉬었지만 그러니까 친익의 일부를 지금 껴안고 있잖아요. 그렇게 거래를 하면서 이명박이를 풀어주고 이명박이는 풀어준 대가로 윤석열을 철저히 빨아주는 너무 더러운 협잡입니다. 그럼 이게 충전 전에 이명박 세력이 이렇게 뭉치고 단결하고 친인들끼리 또 이제 또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실에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윤핵관이 대부분 친이게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윤핵관이 예를 들면 장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누구하고 더 친한 애 거예요. 윤석열하고 친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명박 애들은 이제 돈으로 묶인 사이거든요. 그렇지. 돈을 잘 써요. 그러니까 훨씬 더 탄탄한 관계지. 저쪽 윤석열을 구해야 하는. 그래서 이미 저는 윤석열 정권이 이제 이명박한테 포위를 당한 거고 이재호 내세워서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이재호는 엄청 때려요. 윤석열을. 그래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우리 지금 윤석열만 보면 스트레스 받는 국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끌어내리겠다는 건데 얘네들은 아 윤석열을 우리가 안 보이게 해줄게. 해외로 내버릴 테니까 우리가 할게. 요런 짓을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청계천에 나가신 거구먼. 이제 대회록 활동하고 와 나 이명박 씨 보니까 아주 자신감 넘치는 이미 공작이 많이 진행된 거 같아요. 이 스타일 보니까. 네. 그러면 국무총리를 바꿔야겠네. 당연히 바뀌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네. 국무총리를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총리가 사실상 대통령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무총리를 네. 국무총리를 이제 이재호 하겠죠. 이재호가. 이재호하고 박지원이 하겠죠. 네. 6개월씩 나눠가면서. 근데 이명박이가 너무 웃긴 많은 게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까지 보통은 하죠. 근데 윤석열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해. 그 다음에 윤석열이 용기 있는 사람이다. 윤석열이 잘하는 거다. 근데 총선에 관심이 없다. 이것도 새빨. 그러니까 이명박이가 너무나 삭하고 거짓말 한 분하고 윤석열이 닮았어요. 아니. 보통은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무슨 말이죠. 그러니 총선 때 힘을 실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도 윤석열 칭찬해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용기 있는 놈이다. 대다수 국민하고 동떨어진 말을 막 짓거려 놓고 근데 난 총선에 관심이 없다. 근데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전현직 의원들 수십 명 됐고 시찰을 해. 청년차는. 청계천은 가장 정치적인 공간이잖아요. 청계천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있어요. 잘했다는 사람도 있지만 거대한 수조잖아요. 그걸 비판하는 환경심문단치도 많아요. 하지만 이명박 입장에서는 당시에 매만한 서울에 그래도 청계천이 복원돼서 일부 지지가 있었던 사실이니까 결국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동화사의 강도보다 훨씬 더 강한 정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벤 대표님 그때 누구죠? 유영하 죄송합니다.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거의 일행이 단초를 했죠? 일행이 없었죠. 그러니까. 없었어. 조심하는 거예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윤석이나 싸울지 지지할지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대대표도 했으라고 하던데 저희들도 그래봐요. 박근혜 지금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처음에 윤석이 한 번 제 시기 나쁜 새끼인데 일부 수작 조작도 했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맞설 수 있을까 용기 있게 싸울까 고민하는 거라면 이명박은 아예 세를 과시하면서 윤석열 한 몸이다 우리가 그리고 정치를 제기하는 거라니까 이재호를 앞두는 것도 웃긴데 그렇게 윤석열 도와주고 싶으면 이재호 입부터 막아야지 그렇지 나올 때마다 윤석열을 깔은 게 이재호인데 그리고 정은천도 왜 데리러 갑니까 정은천이 나왔죠 정은천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윤석열이 협박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더 세다 힘이 뒤에 진무성이 있죠 사실은 세대계를 해서 윤석열이 안 돼요 친의계한테 그러면 이게 친박계는 어디로 갑니까? 친박계는 티켓에 몰려있죠 티켓에 몰려있죠 최경환하고 우병웅하고 친박계는 그래서 어쨌든 친의계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영락권 승부거든요 친의계를 수도권에 말았잖아요 원래 수도권은 자신이 없으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영락권에서 승부해서 이번에 지금 전광훈이 6월 때부터 홍준표를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TK에서 윤핵관 이명박 박근혜 전광훈 홍준표인데 가장 약체 두 명이 싸움 붙은 거예요 일단 홍준표하고 그래서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TK에서 전쟁이 멀어지는 건데 이명박은 어제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상황처럼 지금 그러면 공천전에 엄청나게 공천전에 게임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이명박이 공천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우선은 너 내가 술은 마시게 해줄 테니까 다 나한테 내놔 이거예요 해외 나가 있어서 이번엔 정말 심상치 않은 게 진짜로 요정도로 지가 지금 죄인 신분이고 사과도 아는 사람인데 지금 이명박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전두환급으로 국민들 감정이 안 좋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전현직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 수십 명을 대동하고 글쎄 말이야 6킬로를 시찰한 거라니까요 이건 뭐냐면 정말 면대표 내가 상황이야 심지어 수렴첨정도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런 표시예요 윤석열 너 인기 없잖아 우리한테 붙어 도와줄게 뭐 이런 실업이 돼요 자 알겠습니다 아주 그 더러운 협작이라니까요 정말 자 그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 들었을 때 전수조사 하자고 그러는데 전수조사 안 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수조사 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코인이 이게 정치자금법상 재산으로는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내물을 먹었다면 그렇지 그럼 김남국만 먹었겠냐고 만약에 그게 내물이 왔다면 업체에서 김남국만 먹었겠어요 다 절대로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저는 김남국 의원이 이게 로비를 당해서 내물을 먹었다면 심각한 문제고 그게 아니고 투자 정도면 큰 문제 없다고 보는데 지금 몰아가는 건 내물이라면서 그러면 김남국 뿐이 아니라 다 두제하죠 그건 이건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전수조사를 받겠어요 또 싹 빠져나가겠지 아니 저는 이게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자 이 코인 업계 쪽에 이제 저희들도 취재를 해보고 첩보가 들어왔잖아요 변덕님 말씀처럼 로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특히 게임머니 쪽이라든지 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코인이 주로 출력하기 시작했잖아요 코인 시장이 근데 당시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나 여당에서는 코인이 참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2030세들이 왜 우리 돈 벌기에도 안 주냐 리듬은 영원히 기득권이면서 어 그러니까 코인 여론이 안 좋으니까 코인을 허용해주는 방향이 낫잖아요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맞아요 자 문재인 정부는 그것 때문에 갈피를 못 잡고 정신도 없었던 거예요 투자도 잘 안 했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누가 주로 코인 투기나 투자를 했겠습니까 코인 업계에서 하나 누가 주로 만났겠어요 주로 부정적이었거나 집권 세력이 갖고 정신이 없던 갈피를 못 잡고 있던 그러니까 코인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나 민주당 인사들이 아니라 코인 업계 입장에서도 주로 야당을 많이 만났고 그다음에 특히 그래서 야당의 당시 국민의힘 계열의 국회의원들이나 보좌관들이 코인 투자나 투기를 많이 했다는 게 지금 시중에 돈은 찌라시고 저희들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이와 전수연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전수조사하면 우리 당국은 훨씬 많을 텐데 그래서 이미 언론 분석도 나와요 김기현 전수조사 머뭇거리는 거 국민의힘 의원들 당직자들 보좌진들 상당히 투자했을 거라는 소문 나더라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뭐 국민의힘을 지금 곤란해져서 전수조사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정의에 부합하잖아요 네 코인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는 사이에 예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해야 돼 보좌진들이나 보좌진도 공무원이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당직자들이나 특히 의원들이 코인으로 막대한 투자도 그걸로 로비까지 받았다 그 다음에 뭐 그래서 그 굉장히 무상기부로 큰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이건 뇌물이 될 수도 있고 정치상품이 다 되니까 전수조사 해야죠 이 정도는 우리 예전에 LH 사태 때 공무원들이 전수조 했잖아 전례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치권의 신뢰를 해보고 로비를 했다 그러면 윤석열 정권에서는 여당 의원들하고 당직자들한테 했겠지 그러니까 지난 1년에는 또 윤석열 정권의 이 로비도 집중됐으니까 당연하지 야당인 5년에 코인 투자는 야당이 훨씬 많이 했을까라는 합리적인 분석이 나오고 오케이 두 번째 그리고 기업 규제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적인 규제를 압으로 보는 윤석열 정권이니까 더더욱이나 코인 업계나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 달려들었을 거라는 거죠 전수조사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린 그걸 국민의힘이 곤란하게 하려고 전수조사 하자는 건 아니다 네 이게 국민적 분노가 맞고 사건의 해법이니까 주장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 선거를 다섯 번 치를 정도의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그러는데 맞아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코인 어쨌든 투자하려고 그러면 뭐 연구 분석해야 되는데 뭐 그런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집을 샀잖아요 그 자금 뭐냐 그랬더니 방송 출연료를 샀다고 그러는데 맞아 방송 출연료로 집 아시죠? 말도 안되네 그걸 어떻게 사니까 지금 그러니까 종편이 가도 10만원 20만원인데 내게 이준석 씨 이준석 씨는 진짜 거짓말 이분도 거짓말 잘해 그거는 사실은 당대표 때부터 밝혀라 자금 출처를 얘기했었는데 지금 김당국 의원이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밝혀야 되는 거고 조사해야 되는 거죠 제가 떠들었으니까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코인 한 개를 분석하는데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특히 잡코인 같은 경우는 그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하는 사람이 그걸 분석을 똑바로 해가지고 뭐 얼마나 크게 벌었겠냐 이준석 대표를 제가 벌었다 그러니까 그 한 이때 나온 게 20억 30억 원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벌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만 하자는 게 아니라 전수조사가 맞아요 네 김남국 의원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코인을 잘 모르니까 이야기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아마 내일 상을 드립니다 임생손이 나오면 주말 사이에 코인 공부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증권회사 출신이고 금융 전문가니까 아 그렇구나 그 그런데도요 지금 하여튼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에 송영길 대표 건도 그랬고 네 김남국 의원 건도 그랬고 이건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도배질을 하고 그러는데 지지율은 별 변동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갔어요 어떤 경우는 리얼민턴 조사인가요 이거는 어떻게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직 진행 단계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민주당 이제 문제 없다고 아니고 진행 단계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지지율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여론조사라는 게 막 분명히 불리한 이슈가 있는데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유리한 이슈가 있는데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윤석열이 이렇게 나를 망하는데 막 떨어지다가 또 갑자기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간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한국의 여론조사는 일단 응답률이 너무 낮습니다 맞아요 여론조사들이 조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은데 근데 윤석열이 여론조사가 비과학적이다 뭐 문제 있다 하니까 갑자기 여론조사 기관들이 좀 올라갔거든요 올라갔어요 그래서 질문을 어다르고 아다르게 하면 약간 여론조사와 결과가 다르잖아요 이런 정도의 장난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뭐 포탈 때리고 그다음에 공영방송 때리고 여론조사에서 때리는 건 진짜 비겁한 거죠 가장 오히려 지들이 덕을 봤던 자들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에 여론조사에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완전히 무기력하게 윤석열한테 대한 대응도 제대로 안 하고 정치검찰의 만약사장에도 대응 안 하고 그다음에 민생경기 시에도 불철저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만 해도 45에서 나오는데 다음 청소년에서 야당 찍겠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대로 가면 사람들이 투표 안 해버려요 민주당 싫어서 그러면 저쪽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광은 붙어있죠 신천지 붙어있죠 통일교도 붙어있죠 무슨 조직력 있고 금력이 있으니까 투표장이 누가 많이 나오냐 갈리지 않으면 민주당이 참패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저 얘기 좀 하죠 어제도 기장에서 목사님들이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천주교 신부님들이 광주 5.18 묘역에서 또 이번 주 토요일날은 우리 불교계에 스님들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런 각 부문에서의 움직임들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 이제 축불들 기획하고 계신데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결합하고 가실 건지에 대한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생각이 많죠 일단 최근에 이제 상황을 좀 종합하면 야단법석 집회는 시청합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촛불행동에 전국 대규모 집중 집회 5월 20일 토요일이잖아요 그 무대를 사용해서 3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글쎄 수천명의 승려와 불교 신도들이 사전행사 일부처럼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 종교를 대표하는 가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그 다음에 불교기까지 모두 대규모로 성직자들이 그거를 쏟아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추춤거리에 오셨던 민주노총도 지난주에 공식적으로 윤석열 정권 퇴진투쟁을 선언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보당 지난주에 기자회담을 보니까 아직도 퇴진은 못 걸었지만 윤석열 9가지를 이제 건 거예요 진보당? 네 왜 그러는 거예요 당내에서 논의 중이랍니다 그다마 퇴진을 요구하게 될 것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용인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담을 할 때 제가 봤는데 네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네 탄핵으로 간다 하더라도 자연스럽다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탄핵을 만지작거리는 거죠 최소한 진보당이나 기본소득당이나 우리 종교계나 노동계까지 네 두 군데가 문제예요 민주당이 아직도 퇴진이나 탄핵을 결의를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흔히 말하는 전국의 시민단체도 있잖아요 옹건 진보 블록도 아직도 집권 1년차 지났는데 탄핵이나 퇴진이 아니라 못 거내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때처럼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마다 나쁘지도 하니까 한동훈이 나서서 참여했는데 맨날 모욕하고 조롱하잖아요 아마 시민단체들도 이 정권은 끝장내야 된다고 곧 결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5월 6월에 되면 저희들이 그동안 해왔던 촛불집회와 또 서울의 서울의 순회집회 그다음에 좌우중도합작집회 이번 주 토요일에 있고 결의 대회가 6월 3일 날 춘천에서 대규모 제4차 범국민대회 6월 25일 날 청주에서 제5차 범국민대회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노동계 시민단체 종교계 지식인 그러면서 총 올해 안에 한 번의 기회는 온다 총선전에 그리고 국민의힘이 반드시 분열하고 붕괴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손혜원씨가 비대 20석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분이 무슨 조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못 싸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 싸우면요 그런 식으로 튀어나오게 될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뺄지 날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결국 터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는데 전광훈하고 홍준표의 싸움이 결국 TK 패권 넣고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또 한 번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제가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퇴진을 끌어내는 거고 이제 민주당은 이제 안 싸우면 그냥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다른 데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전국이 진행되겠군요 네 화요일 날 하시니까 어떠세요? 목요일보다 낫습니까? 아니 이거 술 때문에 뭐 바꿨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제 좀 아니 뭐 술 때만 아니고 수요일 날 저희가 스피스 노영의 디노쇼를 베인다표가 끝나면 제가 이제 민생경전고소 뭐 미디어워치 등등 수요일 저녁에 회의를 늦게까지 한 게 많아가지고 알았어요 화요일이면 더 좋다 그래서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들 반응이 좋아요 지금 유영화TV로 아니 개인적인 이유였구먼 화요일로 바꾸자는데 아니 아니요 그렇구먼 화요일 방송에 더 집중하기가 아니 자우중도 합장 회의가 그 다음에 윤석열 한동훈의 조작 수사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김강호 서울청장이 핵심 책임자로 검경이 판단했어요 신문자 그 누가 여러분 구속영장도 청구보다는 기소도 막았냐 한동훈이 하고 대금이 마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윤석열 한동훈 대금 지금도 이태원 참사에서도 조작을 일삼고 있는 겁니다 특별표 제정하라고 이 유가족들이 200일째 피눈물을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당장 끌어내리고 목을 쳐야 될 놈들이에요 근데 윤석열 한동훈이 국정농단 때도 장난을 쳤잖아요 국정농단 수사를 우리는 지지했지만 조작가제라고 한 적은 없거든요 그걸 저희는 수요일마다 연구를 한 거예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뵙는 거죠 네 월요일날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네 안진욱 선생님은 안 바쁘신 것 같고 뭐 광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내일 내일 손혜원 전원께서 어쨌든 수백억 대의 낮은 7기 수십 점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장인 명인들이 했던 그걸 목포시에 기증한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변희 대표님하고 저는 기증식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손혜원 전 의원님의 정책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도 가끔 놀랄 때가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우극충정으로 그러시는 거니까 또 이해해주셨으면 하고 그래요 그래서 목포가 와서 스포츠축축 박동희 대표 그다음에 임세은 소장 다 가서 축하해 드리고 그분은 목포에 출마하신다는 모양이죠? 네 아니요 목포에 출마하나 그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목포는 이제 조건부 출마 그러니까 박지원 나오면 나가겠다 네 박지원 안 나오면 안 나가겠다 한도훈이 나가면 변희 대표님이 출마해서 박살 내버리겠다 조건부 출마입니다 이복현이 나오면 임세은 소장이 출마해서 윤회관을 쓸어버리겠다 뭔지 이런 가구인데 알겠습니다 목포 잘 갔다 내일 목포 잘 갔다가요 여러분 네 또 목포에 시민들 많이 만나서 그래요 태진운동 탄핵운동에 같이 나서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들 답답하시니까 샤안한 이 탄핵 피켓 샤안하잖아요 알겠어요 지난주 목요일날 국회에서 기자회견한테 이거 확 들어버렸더니 기자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10분 동안 들고 계셨죠 같이 네 샤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우리 오늘은 안별에 안별입니까 아니 샤안하게 우리 변희지 대표님과 안진국 소장님과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들 프로그램에서도 유의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종교계의 권리적 투쟁이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카톨릭 그리고 불교 기독교 이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 여기서 터져나오는 것이다 이런 부족도 있었고 운미정교회에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